딥페이크 영상 속 자신이 더 매력적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제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주최측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스코리아 공식 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무대 위 스크린에 최종 15명에 오른 참가자들을 향한 질문이 띄워져 있습니다. 미스코리아로서 가치관을 확인하는 사회 이슈 질문 중 하나인 이 질문에 대해 거센 비판이 이뤘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얼굴을 교묘하게 합성하는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 문제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참가자들에게 딥페이크 대상이 되는 상황을 가정해 질문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공식 SNS 계정은 항의성 댓글로 뒤덮였고 미스코리아 공식 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마비됐습니다. 주최 측은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I 기술로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제 자신의 모습과의 차이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스코리아 대회는 성 상품화 우려 속에 2019년 수영복 심사를 폐지했지만 이번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SBS 심우섭입니다.